경고 이 작품에는 과도한 욕설과 상스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작가의 의도임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그대로 낭독했음을 밝혀드립니다. 2001년 베스트 추리소설 모음집 최종철 작가의 비밀엔 날개가 있다. 1장 나영은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핸드폰을 미리 꺼놓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 하필 오늘따라 남편의 출근이 늦은데 전화가 걸려오다니 나영은 일단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어 그래 그래 미경엄마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그녀는 빠른 말 몇 마디로 얼버무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상대편 정규가 이런 자신의 태도를 눈치채고 이해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하이참 미경엄마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받아? 응? 전화한 사람 무한하게 해.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끊어버리냐. 옆에서 신문을 뒤척이고 있던 남편 승호가 한마디 했다. 어? 백화점 세일하는데 가보자는 건데요 뭐. 나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에 크림을 잔뜩 찍어바르며 남편이 어서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 지방영업소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 출장을 오늘 떠난다고 했다. 약 일주일간의 출장을 위해서 가방을 미리 챙겨놓고 오늘은 좀 늦게 출발할 요량이다. 당신 출장 중에 식사 잘 챙겨드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디 계시는지 전화도 자주 주고요. 아셨죠? 나영은 화장 중인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내보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요즘 따라 회사 일이 힘드는지 풀이 죽어 보이는 남편을 위한 아양 섞인 말투였다. 그 전 같으면 이 정도의 아양만으로도 나이가 여덟 살이나 위인 남편은 젊고 탄력이 넘치는 나영의 몸을 껴안고 적어도 두어 번의 키스를 던진 후에야 출장을 떠났었다. 벌써 갱년기인가? 아니면 이제는 나영이가 실증이 난 것인가? 네, 다녀오리다. 남편은 이 말만 남기고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다. 나영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지금은 저래도 결국 아내인 자신에게 다시 집착할 남편이다. 이렇게 탱탱하고 고운 얼굴에 젊은 여자를 아내로 둔 걸 복으로 알아야지. 핸드폰이 울렸다. 어, 아까는 옆에 있어서 그랬어. 응, 이젠 갔어. 알았어. 30분만 더 기다려. 나영은 정규의 두 번째 재촉 전화도 일방적으로 먼저 끊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가려면 30분도 부족할 것 같았다. 상쾌한 가을 하늘이다. 나영을 태운 검은색 에쿠스는 동해안 쪽으로 미끄러지듯 질주해 나갔다. 운전을 하면서 정규는 이따금 옆에 암코양이처럼 앉아있는 나영을 음흉하면서도 흐뭇한 눈빛으로 굽어봤다. 유부녀지만 좀 튀는 미모의 여자를 옆에 끼고 노는 기분이 보통은 아닌 것이다. 나영은 자신을 데리고 노는 정규의 속셈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유희의 대상일 뿐이다. 정규, 네 속셈을 아는 한 너 또한 나의 놀이개일 뿐이야. 강릉 경포대 바닷가 횟집에 앉아 가을 바다를 바라보며 나영은 탄성을 질렀다. 와 저 흰 파도 좀 봐 푸른 물빛도 깨끗하고 투명하다 그치 정규씨? 그렇게 좋아? 그럼 우리 여기 동해안에서 며칠 묵다 갈까? 남편도 출장 중이고 말이야. 술이나 받아요. 내가 그 수작에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고? 소주를 따르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러고 싶었다. 나영도 소주 두 잔에 이미 취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아까부터 저만큼 앉아 혼자서 소주잔을 비우고 있는 한 여인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다. 벙거지 모자에 갈색 망토를 걸치고 검고 큰 선글라스를 낀 여인.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가을에 저렇게 바닷가 횟집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 여자의 눈길이 바다를 향했는지 나영 쪽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나영과 정규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이므로 이따금 이쪽에도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선회나 실컷 들어. 정규가 나영에게 주의를 주며 술을 권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갔고 나영은 쉬기와 함께 여유로운 포만감에 젖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정규의 낯빛도 쉬기로 불그슬에 물들어 있다. 쉬해서 운전할 수 있겠어?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참 좀 쉬었다 가야지 않겠냐?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는 듯 정규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나영은 눈을 흘겨주며 못 이기는 척 정규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횟집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은 정규는 기분이 한껏 고조돼 있었다. 취기도 취기려니와 나영이 자신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라주는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나영의 손목을 감싸고 차를 몰았다. 승용차가 주차장을 나와 막 행길로 나서려는 때 횟집 건물 모서리로부터 한 물체가 차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영도 분명히 보았다. 순간 정규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낑소리와 함께 요동을 치며 멈추었다.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범퍼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벙거지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는 놀랐다는 듯 검은 안경알 속에서 차 안에 두 사람을 한참 노려본 후 앞을 비켜주었다. 여자는 갈색 망토를 추스른 다음 걸어갔다. 나영이 정규의 손을 뿌리치며 핀잔을 줬다. 그녀 자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 놀란 순간이었다. 정규는 가까운 호텔로 차를 몰았다. 동해의 푸르른 바다 위로 맑고 밝은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비추고 있었다. 그런 환한 대낮의 호텔 룸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뜨겁게 몸을 섞었다. 정규는 자신의 속구치는 욕구를 숨기지 않았다. 이글거리는 몸뚱이와 거센 완력으로 나영의 몸을 세차게 휘감아왔다. 나영은 사내의 힘찬 몸놀림에 잘 길들여진 암코양이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맡겼다. 한 차례 파도가 지난 후 나란히 누웠다. 아까 그 여자 말이야 일부러 뛰어든 것 같지 않아? 정규의 말을 들으니 나영도 당시 그 여자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어, 좀 이상한 여자였어. 차가 천천히 가는데 왜 화난 데서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또 우릴 왜 그렇게 한참 동안 노려봐? 그치? 나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여자의 태도가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횟집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혼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관찰한 거며 백주 대낮에 건물 모퉁이에 서 있다가 차가 진행을 시작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든 것. 혹시 정규씨 옛날 여자들 중 한 사람 아냐? 응? 정규씨가 데리고 놀다가 버린 그 많은 여자들 중 한 사람 말이야.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정규씨한테 접근하려는 여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잘 생각해봐.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고 해도 내가 만난 사람을 몰라보겠냐? 그리고 까놓고 말하지만은 내가 사귄 여자들 중에는 그렇게 얼굴에 화상 입은 여자는 없었어. 뭐? 화상? 그 여자 얼굴에 화상이 있었다고? 못 봤어? 눈 여기 주변하고 이마 쪽으로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흉터가 있던데? 아까 차 앞에서 있을 때 선글라스랑 모자로 뭐 가려보려고 했지만 에이, 그래도 다 보이던데. 나영은 그 흉터를 보지 못했다. 가늠 몸매에 비교적 큰 키 선글라스를 꼈지만 또렷하게 보이는 얼굴 윤곽 언제 어디서 당한 화상인지 몰라도 아직 젊은 나이에 여자로서 얼굴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하다니 아마 우리 예쁜 나영이 얼굴 보고 질투나 시기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지도 여잔데 혼자서 술 마셔야 되는 처지지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내 이 고운 얼굴에 상처라도 내놓겠다는 거였나 나영은 정규의 아처머린 말에 우쭐해져서 아양까지 떨었다 정규가 씩 웃음을 흘리며 나영의 몸을 또 휘감았다 오후 늦게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어? 저건 또 뭐야? 승용차 보닛 에코스 엠블럼 옆에 주먹만한 돌멩이로 눌러놓은 흰 종이가 접혀있었다 정규가 신경질적으로 돌멩이를 치우며 종이를 펼쳤다 그는 말없이 그 종이를 나영에게 건네주었다 A4 크기의 종이에 프린터로 뽑은 딱 한 줄의 문장이었다 김나영, 잘도 놀고 있구나 대가를 치를 것이다 2장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누구이기에 뒤를 밟아가며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인가 나영은 PC게임에 열중해 있던 중일 아들 영구를 잠재운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협박자가 노리는 게 무엇일까 나영에게 뭘 요구하려는 걸까 그 답변은 의외로 빨리 주어졌다 새벽 3시경 어둠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잠을 설치고 있던 나영이 후다닥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응답이 없다 남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대꾸 없이 뜻만 들이고 있는 이 긴장감 나영의 가슴이 뛰었다 말을 해요 말을 그때야 저쪽에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약간 거친 숨결 김나영 지금 당장 우편함에 가서 흰봉투 꺼내봐 지시한 대로 해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영에게 잔뜩 화가 난 듯 거친 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나 불만 섞인 명령만 내린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후였다 아까 낮에 선글라스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잔뜩 환한 표정으로 나영을 노려보던 그 여자가 틀림없어 보였다 나영은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가 우편함에 꽂혀있는 흰 봉투를 꺼내왔다 약간 두툼한 사각 봉투를 뜨더니 컬러 사진 세 장이 나왔다 한 장은 정규의 승용차 에코스 앞자리에 정규와 나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고 두 장은 침대 위에 절 라인 상태의 남녀가 뒤엉켜있는 장면이다 두 장의 배드신 사진은 각각 나영과 정규의 얼굴을 또렷이 부각시키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접힌 에이포 용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김나영 천하의 뻔뻔한 년 반반한 낯짝으로 온갖 오만을 다 떠는 년 음탕한 너의 이 짓거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부터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오늘 오후 5시까지 만원권 현금으로 천만원을 준비해라 현금을 신문지로 감싸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4번 출입구 오른쪽 5미터 지점에 있는 쓰레기통 옆으로 가라 정각 오후 5시 비닐봉지를 쓰레기통 위에 놓은 후 곧바로 20미터 떨어진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가라 뒤를 돌아봐서도 안되고 지하철 입구에서 다시 나와 살펴서도 안된다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널 알고 있으므로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 오후 5시 정각이라는 걸 명심해라 지시대로 이행하면 오늘 밤 안으로 이 사진들을 필름 원판과 함께 우편함에 넣어주겠다 만약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이 멋진 사진들은 곧바로 네 남편 이승호의 회사로 우송된다 나영은 남편 승호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제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영구의 모습도 생각났다 남편과 아들이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가만히 있자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신문이나 잡지 세간에 나도는 사건들 중에서 여자의 불륜을 캐 돈을 갈취하는 사례를 나영도 익히 들어왔다 가장 흔한 사례는 갈취자가 같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제비족이라고 했고 가끔은 제삼자인 경우도 있다고는 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정체는? 어느 쪽에 속하든 치사하고 재수없는 일에 걸려들었다 나영은 정말 후회마급이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진들이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만은 깊이 고막아야 한다 나영은 일단 현금 천만원을 마련했다 지시대로 신문지로 싸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약속 30분 전에 나영은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했다 모든 게 종이에 적힌 그대로였다 야구장 4번 출입구 오른쪽 5미터 지점에 모래가 담긴 앉은 뱅이 함석 쓰레기통이 놓여있고 지하철역 입구는 그 쓰레기통으로부터 20미터 정도의 거리였다 나영은 먼 발치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벙거지 모자를 썼던 여자의 모습은 물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영 자신이 상대에 의해 진작부터 관찰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각 5시 나영은 쓰레기통으로 갔다 모래함에는 담배꽁초가 어지러이 꽂혀있고 가래침도 엉겨붙어 있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천만원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그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통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분명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나영은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사진들과 필름 원판만 돌려받으면 된다 일단은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영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갔다 10여 분이 흐른 뒤 다른 출구로 살짝 나와 먼 발치에서 그 쓰레기통 위에 비닐봉지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집에 돌아온 나영은 매시간마다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기다리는 물건은 없었다 혹시 전화라도 오기를 기다려보았다 초저녁 무렵 마산 영업소에 있다는 남편의 전화 외에는 전화벨이 울리지도 않았다 자정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영은 초조해졌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서야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정규를 나영은 일단 만나기로 했다 핸드폰을 받은 지 20분도 안 되어 정규는 나영의 집 근처로 왔다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해요 차가워진 나영의 말투에 정규가 신이 나있던 표정을 거두었다 그는 나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말없이 승용차를 몰았다 정규는 시내를 벗어나지 않고 잠실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 차를 댔다 여기서 얘기해 정규도 짧게 말했다 나영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정규의 무릎 위에 던졌다 정규의 눈을 들여다보며 표정을 살폈다 의아스런 눈길로 봉투와 나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본 정규가 봉투 속의 내용물을 꺼냈다 그 협박장과 사진 석장 사진을 살펴본 정규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협박장도 읽었다 아니, 이게 언제, 어떻게 왔어? 어제 새벽 3시에 그 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우편함에 가보라고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 여, 그 여자라니? 그제 경포도에서 본 그 여자 말이에요 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어제 시킨 대로 돈 마련에 갖다 바쳤죠 뭐라고? 돈 천만 원을? 정규의 눈이 더욱 휘둥그레졌다 그랬더니 약속한 대로 필름하고 사진들 받은 거야? 나영이 머리를 저었다 어휴, 그럼 그렇지 바보같이 돈부터 덥석 갖다 주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요 당장 폭로하겠다고 나오는데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응? 먼저 상대방의 어떤 놈들인가를 확인을 한 뒤에 협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돈을 줘도 줬어야지 야, 이 나영이 진짜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인 줄 몰랐네 어우, 천만 원이라니 정규는 가슴을 치며 몹시 분해 어쩔 줄을 몰라했다 저 시침이 떼고 황당해하는 태도 나영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려는 증오를 가까스로 다스리며 차갑게 말했다 그런 뻔뻔스런 가식 집어치워요 경포대 그 여자 당신 끄나풀 아닌가요? 뭐, 뭐라고? 아니, 나영이 지금 나를 의심한단 말이야? 정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도 어이가 없다는 듯 머리를 저으며 한숨을 꺼져라 내쉬었다 어휴, 아니야 하긴 날 의심할 만하지 그래, 일단 나를 의심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맹세코 나는 아니야 내가 나영이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짓을 해 날 믿어줘 하늘의 맹세코 나는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 여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늦가을에 시리도록 푸르른 한강물을 바라보고 있던 나영의 마음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때 정규가 겨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믿든 말든 나영이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어? 저쪽에서 약속한 필름 원판을 돌려주지 않는 거는 나영이가 첫 요구에 너무도 쉽게 응해줬기 때문이야 이 협박 편지를 받고서 먼저 돈 대신 쪽지부터 남겼어야 했어 어? 요구하는 돈은 주겠지만 먼저 그쪽 정체부터 밝혀라 협박의 목적이 오직 돈이냐 아니면 천만 원 이외에 또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확실히 밝혀라 그래 그러면 요구한 돈 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이야 그래야만 나영이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구나 판단을 했을 텐데 처음 요구한 대로 덥석 돈을 줘버렸으니까 이제는 봄으로 생각하게 됐겠지 야 이거 필름 안 넘겨주고 추가로 돈 더 요구해도 순순히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장담하건대 오늘이나 내일쯤 연락이 또 올 거야 어? 그때는 쟤깍 나한테 연락해 같이 대처를 하자고 어? 알았지? 나영이 머리를 끄덕였다 정규가 계속 말했다 경포대 그 여자 단독인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저쪽은 완전 프로야 어? 이 사진들 좀 봐봐 차 안에 우리가 앉아있는 사진은 뭐 횟집에서 그 여자가 튀어나오면서 그 앞에서 차가 멈출 때 찍은 사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튀어들어왔다 이거지 어? 그리고 이 호텔방 사진도 그래 저쪽에서 아무 기척도 없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해? 진짜 고도의 장비도 구비하고 있다는 얘기지 보통 카메라가 아닌 왜 그런 거 있다잖아 창틈이나 문틈으로 바늘만한 렌즈를 살짝 끼워놓고 촬영하는 그런 기술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프로인 거는 나영이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저쪽에서 또 돈을 요구해오면 어떡하죠? 난 진짜 더 이상은 여유가 없는데 정규가 나영의 손목을 꼭 쥐었다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응? 4장 정규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 새벽 2시가 다가올 무렵 긴긴 늦가을 밤의 정적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나영은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또 그 침묵 그 여자임을 직감했다 나영은 미리 대비해 두었던 말을 퍼부었다 요구대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돈을 더 원하시나 본데 일단 만나서 우편함에 가봐 그 여자가 이마를 남기고서 전화를 끊었다 우편함에는 지난번처럼 흰 사각 봉투가 들어있었다 나영은 그 속에 약속한 필름 원판이 들어있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역시 또 프린터로 뽑은 종이 한 장만이 달랑 들어있었다 흥 김나영 복도 많은 갈보년 너 같은 계집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또 한 번 분통이 터지도록 절감한다 반반한 상판대기에 남편 몰래 외관 남자랑 환양질까지 일삼는 음탕하게 견줄 데 없는 갈보 같은 계집에게 웬 돈뽕마저 넘치다니 단 하루 만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현금 천만 원을 만들어 내던지는 너의 수환과 여유가 부럽다 불공평하게도 왜 복이란 복은 모두 너 같은 환양열한테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너는 이 불공평에 대한 대가도 더 지불해야만 될 것이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현찰 천만 원을 더 준비해서 아래 약도에 표시한 지점으로 와라 거기서 네가 궁금해하는 나의 정체도 밝혀주겠다 만약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 음탕한 포르노 사진들은 남편 회사 사무실은 물론이고 네 아파트 우편함과 계단에 피자집 광고지처럼 마구 뿌려질 거란 점을 명심하라 편지 하단에 북한강 청평댐을 지나 호수가 한 골짜기 지점을 표시한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천만 원 나영은 남에게서 꾸거나 도움 없이는 또 그만한 돈을 마련할 여유가 이제 없었다 지난번 천만 원은 자신이 남편 몰래 여기저기 숨겨둔 여유자금과 자신의 신용카드만으로도 혼자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또다시 일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적금을 해약하거나 혹은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해도 결국 남편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차한 거짓말을 둘러대야 한다 차라리 분당에서 갈비집을 크게 하는 친구 영금이한테서 일단 꿔 급한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조금씩 갚아가면 곧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돈을 또 요구해 온다면 그땐 또 꿔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결국 남편도 알게 되고 남들처럼 파탄에 이르는 길목 나영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 정규를 믿어보기로 하고 그의 말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연락을 받은 정규는 아무런 걱정 말라고만 했다 그 돈을 나영이가 준비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이 나영과 함께 청평호의 그 장소로 같이 가겠다는 것이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이르는 날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오후였다 길가에 말라비틀어져 나뒹구는 낙엽처럼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에 시리도록 차갑게 와 닿는 날씨였다 오후 5시면 벌써 북한강과 그 주변 산자락엔 어둑어둑한 저녁 그림자가 차양처럼 내려지는 때였다 나영을 옆에 태운 정규의 승용차는 청평댐을 향하고 있었다 정규가 두툼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한 손으로 흔들어 보였다 정규씨가 그 돈을 마련했다고? 나영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정규를 올려다보았다 놀랄 것도 감격할 것도 없어 일단은 그 필름 원판을 넘겨받는 게 목적 아니냐고 내가 이 돈 뭉치를 나영이가 했던 것처럼 덥석 그냥 넘겨줄 리는 없지 먼저 필름을 받아내고 가짠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이 돈다발은 그때 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사 장면을 촬영해서 돈을 요구하는 저놈들 정체가 궁금하지 않아? 한 사람일 수는 없어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이 움직이는 조직이 분명하다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장소에도 그 여자 혼자가 아닐 거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대비해 이 가스총도 준비를 했지 정규가 갈색 가죽 점퍼 주머니에서 묵직한 검은색 권총을 꺼내 보였다 착잡하고 무겁기만 하던 나영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철저한 대비다 현금 천만원 돈다발까지도 처음부터 정규와 상의를 했어야 옳았다 어차피 두 사람의 불륜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닌가 뒤늦게나마 정규를 믿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놈들 말이야 감히 당신하고 나를 몰래 촬영을 해? 내 이것들 정체를 밝혀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주고 말겠어 정규가 작심한 듯 입술을 굳게 오므리고 있었다 청평댐 왼쪽으로 호반을 끼고 돌아가는 도로는 이미 어둑어둑했다 이따금 지나치는 차량만 보였지 인적도 끊겨 황량하고 쓸쓸한 산골짜기 길목이다 호반을 끼고 골짜기마다 군데군데 박혀있는 별장들도 거의 모두가 빈집처럼 고요와 정정만이 감돌고 있었다 호반 길을 따라서 십여분 올라가니 호숫가에 콘크리트 뼈대만 우람하게 들어선 짓다가 방치해둔 건물이 나타났다 약도에는 그 건물로부터 백여 미터 더 올라가서 도로 오른편 호수 쪽으로 향하는 비포장길로 접어들도록 표시돼 있었다 그 비포장길 위에 도착하자 낙엽이 잔뜩 쌓여있어서 승용차 바퀴에 낙엽 밟히는 소리가 스르륵스르륵 들려왔다 호수를 향해 아래로 60여 미터 전진하자 물가에 방갈로 같은 집이 나오고 그 옆으로 텅 빈 모터보트 선착장이 이어져 있었다 그 어둑어둑한 방갈로 옆 물가에 사람 하나가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왔다 정규가 그에게 다가가 차를 세웠다 정규와 나영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그 사람이 손을 크게 저으며 승용차 뒷좌석으로 날쌓게 올라탔다 밖은 바람이 세니까 차 안에서 얘기해 벙거지에 선글라스에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 말대로 승용차 뒷문이 열릴 때 차가운 강바람이 차 안으로 물씬 스며들었다 선착장이어서인지 찬 공기 속에 메마른 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다 두 사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앉아있어 차 안에 불 켜도 안 돼 여자는 손에 권총 같은 걸 들고 있었다 포르노의 두 주인공이 같이 행차하셨군 당신 정체가 뭐지? 정규가 실내의 백밀러로 여자를 노려보았다 내 정체가 뭐냐고? 박정규 씨, 같은 조직원으로서 당신이 내 정체를 물어야겠어? 같은 조직원? 순간 나영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정규가 여자와 같은 패라니 여자가 덧붙여 말했다 박정규 37세, 충남 연기 출생 사는 데는 강남구 대치동의 32평짜리 아파트 직업은 무지 겉으로는 벤처기업 운영하는 사장행세 실제로는 반반한 유부녀들만 골라서 등 처먹고 사는 제비 주특기는 섹스 임무는 자신이 출연하는 포르노를 직접 촬영해서 조직에 넘기는 일 핸드폰 번호는 011-523-478 여자가 정규의 핸드폰 번호까지 정확히 대는 순간에는 나영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김나영 니년의 이 갈보 같은 추악한 장면도 저작자 작품이 아니겠어? 여자가 그 문제의 사진들을 앞으로 내밀어 흔들었다 무슨 개소리야? 정규가 꾹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감히 몸을 돌려 정면으로 대들지는 못했다 야, 박정규 개소리라니 이 사진 필름 직접 조직에 넘겨 죽어서 왜 시치미를 떼시나? 여자의 말에 정규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하소연하듯 나영을 바라보았다 나영도 정규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과연 누가, 어떻게 경포대 그 호텔 룸에서의 섹스 장면을 그렇게 가까이 생생하게 찍을 수 있겠는가 나영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나영의 기억으로는 정규와 자신 외에는 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옆방이나 근처에서 특별한 기척이 전혀 없었다 나영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하고 정규씨가 한패든 아니든 난 상관 안 해요 돈을 받았으면 약속대로 필름을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비하게 천만 원을 또 요구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죠? 어허허허라 김나영 너 말 한번 잘했다 무슨 심보냐고? 간단히 말해줄게 노을부심보다 응? 노을부심보 너같이 반반한 기집년들이 정숙한 가정주부인 척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사내놈들하고 갈보짓이나 일삼고 다니는 꼴 나는 벨이 뒤틀린단 말이지 27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이 화상 때문에 얼굴 한번 제대로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여자의 한을 너같은 년이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 얼굴이 이 꼴이 된 줄 알기나 해? 여자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있었다 미친 여자가 아니고서야 아무한테나 자신의 원한을 그렇게 울부짖듯 토해내진 못할 것이었다 당신 얼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원하는 대로 또 천만 원 준비했으니까요 그 필름이나 먼저 넘겨요 나영이 정규가 마련한 돈다발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필름이 나와서 넘겨달라 이 말이지? 그래 좋아 하지만 돈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자 이리 내놔 안 돼 먼저 필름 넘겨 필름 넘겨 이젠 또 속지 않아 인연이 그 순간 여자가 나영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날름 낚아채가 버렸다 순간적이었다 무엇보다 여자가 권총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여자가 비닐봉지 속에서 돈다발을 꺼냈지만 그건 돈다발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저녁노을에도 확연한 흰 종이따발이었다 만원권 크기로 자른 백지 뭉치들 나영이 절망감에 휩싸여 정규를 노려보았다 정규가 하소연하듯 머리를 가로지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나영이 2판 4판 잽싸게 정규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스총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총구를 정규에게 겨누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애초부터 믿고 여기 같이 온 내가 어리석지 나영 나영이 나는 그죠? 박정규가 여기 온 거는 시나리오에 있는 일인데 왜 이래들? 여자가 정규의 말을 막았다 김나영 몰랐어? 오늘 밤에 저 방갈로에서 박정규하고 김나영 배우가 이번에는 생생한 포르노 비디오를 촬영하기로 돼 있었다 순간 나영이 쥐고 있던 가스총에서 흰 연기가 분말처럼 뿜어졌다 정규는 운전대 앞으로 픽 쓰러졌고 차 안에 매태한 가스 냄새가 가득 찼다 나영은 냄새가 역겨워 차 밖으로 나오려 했다 하지만 승용차 문이 열리질 않았다 어느새 뒷좌석의 여자가 밖으로 나가 나영이가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었다 여자의 외침이 들려왔다 김나영 니년은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어야 해 이건 27년 전 바로 니년 때문에 당한 내 한 맺힌 복수다 순간 나영은 의식이 혼미해짐을 느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할 것 같아 감기려는 눈을 크게 떴다 그때 주위가 환해져 있음을 처음 깨달았다 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영은 희미한 의식을 간신히 추스르며 차 문을 열었다 힘껏 밖으로 몸을 굴렸다 그러나 불길은 차뿐만 아니라 주위에 수북이 쌓인 낙엽까지 넓게 번져 헐헐헐 태우고 있었다 온통 불바다였다 나영이 몸을 구른 곳도 헐헐헐 타고 있는 낙엽더미 위였다 그녀는 불길에 휩싸인 낙엽더미 위에서 몸부림을 쳤다 옷은 물론 몸까지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호수 쪽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내어 기어갔다 5장 포르말린 같은 소독약 냄새와 클로로포름 같은 마취약 냄새도 풍겨왔다 미라처럼 온몸 거의 전부를 붕대로 칭칭 감긴 상태에서 나영은 악몽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렸다 의식을 되찾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숨이 차왔고 얼굴, 팔, 옆구리 여기저기가 송곳으로 들쑤시듯 후끈거리고 아팠다 나영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의식했다 어렴풋이 눈을 뜨니 천장이 높고 흰색으로 회출된 병실 안이었다 어, 눈을 떴네 남편 승호였다 옆에 아들 영구도 보였다 나영은 몸을 일으킬 마음이었지만 몸이 칭칭 묶여있을 뿐 아니라 그럴만한 힘도 없다는 걸 의식했다 악몽이었다 불구덩이에 빠졌다 간신히 헤엄쳐 나온 악몽 그러나 꿈이 아니라 현실임이 분명하다 근심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간호사가 입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어주었다 가슴의 답답함이 다소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다시 스르르 눈꺼풀이 감겨오고 얼마가 더 지나서였나 나영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김나영씨 이제야 잠에서 깨어나셨군요 남자가 오래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안경알 속의 눈빛은 어딘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남자는 나영의 병상 옆 의자에 바짝 가까이 앉아있고 뒤에는 남편의 얼굴도 보였다 김나영씨 난 이 사건을 맡은 곽경감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묻는 말에 눈으로만 대답해요 맞다면 눈동자를 위아래로 틀리다 모른다 그러면 눈동자를 옆으로 괜찮겠어요? 좋아요 그럼 화재 현장에서 김나영씨를 구해준 사람 기억이 납니까? 이번에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 모른다고 답했다 당연히 모르겠지요 청평호 환경감시원이 모터보트로 현장에 도달했을 때 나영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김나영씨라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다행이요 그런데 그 박정규를 만난 지는 오래됐습니까? 나영은 속으로 뜨끔했다 그녀의 눈길이 남편 승호의 표정을 살피다 돌아왔다 그걸 눈치챈 곽경감이 말했다 아, 염려 말아요 남편이신 이승호씨도 박정규가 유부녀들을 등쳐먹고 사는 제비란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김나영씨도 그 자의 궤에 빠져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단, 좀 색다른 현장에서 사람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인지라 제 원인은 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김없이 아는 대로 대답해주면 좋겠어 박정규하고 사귄지는 1년 6개월 5개월 4개월 나영은 4개월이라 시인했다 음, 불에 탄 승용차가 박정규씨 소유고 그 속에서 다 죽은 사람도 박정규 김나영씨는 간신히 탈출을 한 사건입니다 근처에서 휘발유통이 발견된 걸로 판단하건대 의도적으로 차량과 낙엽더미에 미리 휘발유를 뿌려놓은 다음에 불을 지른 게 분명합니다 음, 언뜻 보기에는요 박정규가 김나영씨하고 동반 분신자살을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은 당시 불을 지르고 사라진 그 여자의 존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 대답을 안 하는 건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겠죠 좋아요 그 사연은 차츰 밝히기로 하고 자, 이게 뭔지 기억나시겠죠 곽경감이 투명한 비닐백을 들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검게 그을린 가스총이 들어있었다 승용차 앞자리에서 발견한 거요 가연성 물건은 다 타버렸지만 쇠붙인 이건 남아있었어요 감식한 결과 가스가 한 차례 격발된 상태였는데 손잡이에서 두 사람의 지문이 다 나왔어요 한 사람은 박정규,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김나영씨죠 특히 방아쇠에 김나영씨 지문이 남아있다는 게 가스총을 쏜 사람은 김나영씨 맞지요? 이번에도 나영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차 안에 있던 모든 가연성 물질이 모두 타버렸다는 말에 신경이 쏠렸다 나영이 지니고 갔었던 그 협박 편지며 사진들은 일단 제가 되어 사라진 셈이다 응답이 없자 곽경감이 안경알 속에서 눈알을 번뜩였다 음 4개월이라 그렇다면은 제비의 속성상 박정규가 각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김나영씨로부터 소위 말하는 단물을 짜내 무렵인데 도대체 얼마를 뜯겼죠? 얼마나 뜯기고 괴롭혔기에 박정규를 그런 외딴 곳으로 유인해서 가스총으로 질식시킨 다음 불을 지르게 된 거냐 이겁니다 물론 김나영씨 자신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점이 좀 의외이긴 하지만 우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에 전문은 그렇소 괴롭히는 박정규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지른 사람이 김나영씨 맞죠? 나영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여자의 존재를 밝히려면 협박 편지와 사진도 나영 스스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아... 좋아요 김나영씨 아직 안정이 덜 된 상태라서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네 다시 오겠소 곽경감 일행은 병실을 나갔다 남편 승우가 나영의 손목을 쥐고 위로해 주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불을 질렀건 아니건 정상이 참작될 거야 그런 찰거머리 같은 제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오죽 고민을 했겠어 어디서 어떻게 만난 놈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지만 난 당신 이해해 아니 사실은 그냥 일단 이해해 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는데 당신이 그 지경까지 빠져있는 걸 까맣게 몰랐던 내가 오히려 잘못이란 생각도 들어 어쨌든 당신이 살아남아서 천만다행이야 우리 엉구를 생각해서도 어서 몸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어 나영은 절로 눈물이 나왔다 역시 이해심이 한없이 많고 넓은 남편뿐이다 그러나 과연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온몸 얼굴과 몸뚱이의 화상의 상처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생각하면 눈물이 더 솟구쳤다 온몸을 들쑤시는 것 같은 따가움과 답답한 숨결이 다소 진정되어 가자 온몸에 칭칭 감고 있던 붕대의 일부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고정시킨 상태여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아직 링거 주사에 의지한 채 병상에 꿈쩍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했다 하염없이 병실의 백색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검은 뿔태 안경이 앞에 나타났다 어 이런 자도가 있어서 다행이군요 이제 붕대도 푸시고 곽경감이었다 곽경감은 나영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남편 승호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김나영씨 담당의사가 이제 말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단독 면담을 청했습니다 또 남편 몰래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괜찮죠 이제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니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정규 방화살인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박정규의 승용차가 청평호의 외진 곳에서 불에 탄 것도 이상하고 박정규는 차 속에서 그대로 다 죽었는데 여자인 김나영씨는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상하죠 그런데 김나영씨가 박정규를 처치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나영씨가 당한 화상의 정도를 감안해 볼 때 더 이상하단 말이죠 즉 김나영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렇게까지 온몸에 화상을 입을 모험을 감행했을 리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3자가 있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 범행의 동기로 봐서 우리 경찰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죠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나영은 이번에도 눈만 끈뻑거렸다 김나영씨 남편 이승호씨입니다 만약 남편께서 김나영씨가 박정규 같은 제비족하고 어울려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건 발생 시간에 남편 이승호씨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께서는 그 시각에 전주에 있는 회사 대리점에 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이 그쪽 대리점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편분 태도로 봐서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김나영씨가 제비족한테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박정규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은 현재까지의 정황증거로는 김나영씨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기억을 더듬어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김나영씨가 가스총으로 박정규를 질식시키고 차에 풀을 지른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사건 현장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짧은 순간 나영은 생각을 정리했다 그 여자의 존재를 밝히려면 박정규와의 관계부터 시작해 강릉 경포대에서의 일과 협박사진 그리고 청평호반에서 벌어진 악몽 같은 사건을 모두 얘기해야 한다 그 여자의 존재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박정규의 살인자로 꼼짝없이 지목받을 상황이다 나영은 말을 더듬거리며 곽경감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벙거지 모자를 쓴 그 여자하고 정규 그 자식 박정규가 한통속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스총으로 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불을 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왜 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나영은 그 여자가 금방이라도 뛰어들어 자신을 해칠 것만 같은 공포에 눈을 파르르 떨었다 곽경감이 그 여자의 인상착이와 행동, 말투 등을 수첩에 소상이 적었다 아, 좋아요 김나영 씨 이제야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는군요 김나영 씨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이 처음에는 경포대 그리고 두 번째 청평호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먼 친척이거나 초등학교 동창 아니면 사회생활 혹은 이웃 간에 만났던 기억 다 잘 더듬어 보시고 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경포대에서 그 첫 협박 편지를 받은 이후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특별히 원한 살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나요? 뭐, 꼭 김나영 씨가 아니라도 남편께서 했던 일 중에서라도 순간 나영은 기억이 났다 정규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차 속의 가스 냄새로 그녀 자신도 정신이 혼미해지려는 무렵 재빨리 차 밖으로 피한 그 여자가 나영에게 퍼부었던 원한 섞인 저주의 말 네 년은 불구덩이 속에서 타 죽어야 해 27년 전 바로 네 년 때문에 당한 나의 한 맺힌 복수다 그 여자는 나영이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렇게 원한과 저주를 쏘아붙인 다음 순식간에 불을 지르고 사라졌었다 27년 전이라면 나영이 예닐곱 살 때의 일이다 그때 나영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복수? 불구덩이? 병실의 흰색 천장을 응시하며 곰곰이 생각에 몰두하던 나영에게 기억의 실마리가 잡혀왔다 당시 시골인 고향마을에서 발생했던 큰 화재 사건 나영이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고향마을에서 제가 큰 불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불을 냈다고요? 우리 앞집하고 그 옆집을 몽땅 태워버린 큰 불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지나갔던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당시 일곱 살이었던 제가 낸 불이었어요 음 일곱 살 배기 꼬마 아가씨가 낸 불이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밥투정을 했더니 아버지가 절 밖으로 내쫓았어요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가 부엌이 들어가서 불이 아직 활활 살아있는 장작 하나를 들고 나와서 앞집 담벼락 아래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폈죠 근데 갑자기 바람결에 불꽃이 앞집 담벼락가에 싸둔 볏집단까지 튀겨서 그 볏집이 활활 타오르고 앞집 지붕까지 불이 번지더니 집 전체가 몽땅 화염에 휩싸여서 삽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린 나이에 야단 맞을까봐 겁도 나고 한쪽에서 몰래 구경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보고 불이야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 길어다 퍼부어대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두 집이 몽땅 검게 타버렸고 우리 앞집은 그 뒤로 다시 집을 지었지만 그 옆집 휘준에는 그 불이 난 후에 읍내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휘준의 할머니가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만 떠나셨는데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나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좀 더 있었고요 곽경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고향 마을이 어딥니까? 나영은 고향인 충북 괴산군의 산골 마을에 대해 말해 주었다 곽경감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관에 여러 가지를 캐묻고 그것들을 수첩에 적었다 음 그럼 정작 불을 낸 건 김나영 씨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지나가던 누군가의 담뱃불 때문이었다고 결론 지었단 얘기인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나영 씨 본인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나영이 머리를 저었다 어린애인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야단 맞는 게 무서워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27년 전 제가 7살 때 일이에요 곽경감이 고개를 갸웃했다 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데 친구나 친척 주위 사람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요? 나영은 머리를 끄덕였다 지금껏 당시의 일을 누군가와 얘기한 기억이 없었다 사실 곽경감의 말처럼 어린 시절의 까마득한 일이라 새삼스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만한 꺼리도 아니었다 6장 계속 투약되는 고단위 항생제 주사와 화상 부위를 닦아내는 소독제 탓인 듯 나영의 의식은 몽롱했다 병상에 누워 우두커니 흰색으로 회칠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깊지도 얕지도 않은 몽롱한 수면 상태가 반복적으로 이어져갔다 불길은 삽시간에 초가지붕으로 번졌고 이어 담벼락을 건너 기와지붕으로 넘어갔다 거대한 불길이 차고 검은 밤하늘을 향해 괴물처럼 넘실거렸다 메마른 밤공기에 검은 연기가 바람 따라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우성을 질러댔다 곧 산더미 같던 불기둥이 잦아지면서 지붕도 폭삭 내려앉았다 회색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 중 온몸이 검게 그을러 고통으로 울부짖던 옆집 희주의 모습도 보였다 희주뿐 아니라 희주의 오빠와 여동생도 울부짖었다 사람들이 희주와 그 오누이들을 등에 업고 시울이나 떨어진 읍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만 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색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잿더미 위에 나영은 추위와 오한으로 부들부들 떨며 누워있었다 누군가 그 앞에서 연기를 휘저으며 춤을 추었다 그 사람은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부지깽이를 들고 있다 부지깽이의 끝은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었고 벙거지를 쓴 여자는 그걸 칼춤을 추듯 휘둘러댔다 희주였다 벙거지 아래에서 희주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영을 사납게 노려보고 있었다 희주가 부지깽이의 끝을 나영한테 겨누며 다가왔다 나영은 부들부들 떨며 피하려 했지만 잿더미 속에 몸이 처박혀 옴짝달싹 갈 수가 없었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새파랗게 질린 나영의 얼굴을 향해 희주가 시뻘건 부지깽이 끝으로 내리꽂으려는 순간 나영은 악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다 다시 병실의 흰색 천장 악몽이었다 온몸에 들쑤시는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솟았다 남편 승호도 밖에 나간 건지 독방인 병실은 고요하기만 했다 나영은 그 정적이 싫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 악몽에서 깨어나 고요한 병실에 덜렁 혼자 누워있다는 사실에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었다 그때 병상 머리 뒤쪽에서 어떤 기척을 느꼈다 박쥐가 막 날개를 펴려는 듯한 기척 그건 사람의 것이었다 누구죠? 나가 누구냐고? 나영의 눈앞에 바로 그 여자가 나타났다 벙거지를 쓴 청평에서의 그 여자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선글라스 속에서 나영을 노려보고 있다 악몽에서 가까스로 깨어난 현실 하지만 현실 자체가 바로 그 악몽이다 악몽이다 당신이 어떻게? 겁에 질린 나영이 모기만 한 소리로 가느다르게 외쳤다 불구덩이에서 용쾌도 살아나왔구나 김나영 온 몸에 화상을 뒤집어쓴 기분이 어떠니?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그래 나도 니년이 아직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니년도 죽기 전에 얼굴에 화상을 입는 고통이 뭔지 맛 봐야 하니까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여자가 두 손을 들었다 손에는 작업용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장갑 낀 손으로 나영의 화상 입은 얼굴을 사정없이 매만졌다 까칠까칠한 목장갑이 후끈거리는 얼굴에 생채기를 찔러댔다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뒤따랐다 그 잘나고 고운 얼굴이 이 모양이 됐구나 김나영 니년 몰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나 해? 아직 모르지? 겁나서 거울도 안 바뀌었지? 내가 보여줄게 니년 몰골이 어떻게 변했는지 니 눈깔로 직접 보라고 여자가 잔인한 미소를 흘리며 콤팩트의 작은 거울을 나영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울긋불긋 핏자국이 성성한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나영은 눈을 감아버렸다 사실 이제껏 일부러 거울을 피하고 있던 나영이었다 두려움이 앞서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을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여자 때문에 자신의 처참하고 낯선 얼굴을 확인하고야 말았다 공포와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눈을 감아버리네 반반하던 얼굴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참 죽고 싶을 거다 지대로 니년을 대접하려면 이 몰골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충분히 맛보도록 오래오래 살려둬야 하는데 음 어떡하나 내 손으로 니년을 끝내야만 하는 형편이니 차라리 고맙게 생각을 해라 장갑 낀 두 손이 나영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그때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긴 문을 사납게 두드리기는 소리가 났다 여자의 손은 꼼짝없이 누워있는 나영의 목을 조여왔다 캑캑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영은 공포에 질린 눈을 횡댕글에 칫떠다 여자의 입가에 독기어린 저주가 악마의 비웃음처럼 서려있다 숨이 차오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경주 목에서 손 치워 곽경감이었다 그가 달려들어 여자를 붙잡아 나영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음 간발의 차이로 살인 현장을 덮칠 수 있어서 다행이구먼 정경주 당신을 김나영 씨 협박 갈취 박정규 씨 방화살인 및 김나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여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천연 숨통을 감쪽같이 끊어놓을 수 있었는데 아 분해 어쩌다 꼬리를 밟힌 거지 여자가 혼잣말로 시근거렸다 정경주 당신 존재 알아내는 일은 의외로 쉬웠어 충북 괴산읍에 내려가서 27년 전에 산골마을에서 화상입구 내려와 정착한 서른 너덧 나이에 희주라는 여자 행방을 물었지 사람들은 27년 전 화재나 산골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얼굴에 붉은 화상 자국이 심해서 팥죽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사는 집은 알고 있더군 여자 이름이 정희주고 경주라는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동생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벙거지 모자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더군 우리가 정희주 씨를 만났지 약 3개월 전에 동생 경주가 전부터 가끔 서울서 내려오던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다더군 집을 나가면서 언니한테 27년 전 화재의 범인을 알게 되어 복수하겠다는 것 언니의 얼굴을 수술할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말했다면서 정경주 당신이 김나영 씨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부랴부랴 달려온 거야 간신히 살인은 방지한 셈이군 그렇지만 정경주 무려 27년 전에 발생한 화재의 범인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해서 그것도 악의도 어떤 의도도 없는 일곱셀베기 꼬마의 과실이 원인이었는데 그 여자를 찾아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 얼굴과 온몸에 이렇게 처참한 화상을 입게 만든 다음에 목숨까지 뺏으려 하다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무슨 원한이 그렇게 사무쳐 정경주는 씨끈거리며 비웃었다 무슨 원한이냐고 나이께나 먹었다지만 형사나리가 여자 마음을 어떻게 알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뚱이랑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살아보기나 했어 어딜 가도 동물원 원숭이 취급이나 받지 아니 원숭이 취급만 해줘도 다행이게 마치 징그러운 동물이나 똥 밟은 사람 대하듯 슬슬 피해버린다고 하물며 여자인 여자로서의 심정은 어떻겠어 언니하고 나는 얼굴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 사람도 사귈 수 없고 시집도 못 가 나는 그래도 이만하니깐 벙거지라도 쓰고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 말대로 얼굴이 온통 팥죽인 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27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고 그 심경을 당신들이 알겠느냐 말이야 언니가 몇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는지 알아 당신들이? 오죽 창피하고 싫었으면 오빠는 손가락질 받고 살기 싫다면서 어린 동생들을 버리고 가출해서 지금까지도 소식이었고 정경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울먹거렸다 그녀가 격정을 제어하더니 계속했다 내가 닥치는 대로 일해서 우리 자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이 어렸을 때 속절없이 당한 불행의 원인이 바로 김나영 천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천연 반반한 얼굴 확인하고는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 나는 결심했지 이제 우리의 한 맺힌 불행의 원인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형사 나리 이만하면 내 심경 이해하겠어? 곽경감이 안경을 고쳤었다 범죄는 원한을 낳고 원한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다는 인간의 역사 그대로구만 정경주 이거 하나 물어보자 언니 희주씨가 당신이 집을 나간 게 3개월 전이라고 했고 김나영씨가 죽은 박정규하고 사귀게 된지가 4개월 전부터라고 말한 걸로 판단하건대 당신한테 27년 전 화재의 원인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박정규가 맞지 박정규마저 불구덩이에 빠뜨린 건 김나영씨하고의 관계를 알고 나서 배신감 때문이었고 흥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반반한 얼굴로 뻔뻔스럽게 환양질까지 일삼는 천연을 내 손으로 처치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기다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언니와 내가 당한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만 할 테니까 내 이 손으로 말이야 그러더니 잠시 후 정경주가 수갑 찬 손을 들고 나영을 향해 돌진해왔다 그러나 곽경감 일행이 정경주를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두려움과 공포로 부들부들 떨고 있던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왜 하필이면 박정규에게 박정규에게 그 많은 대화 중 어렸을 때의 화제의 얘기를 꺼냈었단 말인가 언제 어디서지 정규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게 사실이긴 한가 나영은 혼란스러웠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어릴 적 그 사건을 누군가에게 흥미와 추억 삼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듯하다 기척이 나 눈을 떠보니 앞에 남편 승호가 서 있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른 지도 모르고 그동안 어디 갔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람 나영은 남편이 반가웠다 당신이야? 승호는 말없이 나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영은 언제나 다정하고 인자한 승호의 시선을 더듬었다 그러나 승호의 눈길은 예전의 그 눈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역시 아까의 그 여자처럼 나영은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영은 공포로 숨이 넘어갔다 승호가 다짜고짜 나영의 링거병 주사 호스를 목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는 호스줄을 병상에 링거 주사 폴대 끝에 걸었다 그는 사정없이 줄을 당겨 누워있던 나영의 몸뚱이를 폴대 끝까지 끌어올렸다 나영의 입이 벌어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승호가 줄을 폴대 끝에 매며 내뱉었다 남편을 배신한 년 네 어쩐지 남편이 너무 순하다 했죠 그래도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은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를 것 같진 않은데 글쎄 모르겠네요 200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저는 남자는 아니니까요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줬던 아내가 이렇게 큰 배신을 저질렀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다만 사람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2000년대 저는 쌍팔학번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는 굉장히 새롭고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작품집을 읽으면서 어머 2000년대 초반도 굉장히 옛날이었구나 굉장히 어떤 면에서 촌스럽고 지금과 정말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밤이 깊어서 물러가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협지의 성지 보노보노 자파점으로의 나들이도 권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